펜타곤의 시그니처 포즈 펜타곤의 시그니처 포즈 오박형 포즈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 포즈 그대로 우측도 한번 봐주시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포즈가 진호씨의 시그니처 포즈 있지 않습니까? V자를 눈 옆에 갖다 대는데 러블리한 포즈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저게 진호시죠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번 컨셉에 맞게 준비한 나만의 포즈 혹시 있을까요? 예 예 볼게요 아 예 좋습니다 러블리한 모습감은 또 상반되는 그 포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봐주시죠 예 그대 좋습니다 우측도 그대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호씨 무대 뒤에서 잠시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예능 블루칩이죠 예 네 우리 홍석씨도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예 지난해 뭐 진짜 상의 상대 강문교사 등등 정말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예능 블루칩입니다 혹시 준비해오신 포즈 혹시 있으신가요? 홍석씨 예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또 5각형 스피드첩 포즈 유리버스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즈죠 예 준비한 포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껏 뽐내주세요 예 자유로운 영혼 우리 홍석씨 예 포토타임 한 시간을 들여도 한 시간을 꽉 채울 뿐입니다 저분은 예 충분히 되셨나요? 우리 기자님들도 예 감사합니다 홍석씨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조명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얼마 전 서울 패션위크 런웨이 무대에도 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신원 모델에서 고대이라는 그 별명에 정말 걸맞는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정면도 한 번 봐주시고요 우측도 한 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어깨감근의 신원씨 혹시 준비해오신 포즈 있으신가요? 예 아 예 펜타곤 오각형 포즈 네 다리로 또 오각형 포즈 항상 저걸 하시더라고요 예 장신 방향도 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예 또 준비하신 포즈 예 좋습니다 네 내가 고델이다 내가 펜타곤의 마들이다 예 아그리퍼 종합상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우리 신원씨 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여원씨 한 감수성 풍부한 눈물 많은 우리의 로맨티시스트 우리 여원씨 역시나 왼쪽부터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멍몸이 발산하는 미소 한 번 보여주시죠 네 아 네 정면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셔츠 카라가 정말 크네요 네 네 네 우측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혹시 우리 여원씨도 준비해오신 포즈 역시나 있군요 네 신도 우리 불타는 태양을 마치 바라보고 네 해를 가리는 듯하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여원씨가 충분히 안됐네요 네 마음껏 빨려주세요 네 네 오각형 12초 포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여원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계속 계속 한 걸음이네요 예 빨간 바지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우리 에난씨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죠 예 좋습니다 이제 봄인데 가죽장갑을 끼셨네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좋아요 예 예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우리 사라이 프린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왕자님 펜타곤의 왕자님 네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에난씨도 준비해오신 포즈 혹시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네 시크하게 또 V자를 눈 옆에 갖다 되셨는데요 예 예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예 좋습니다 정말 에난씨만이 소화할 수 있는 저 패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예난씨,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막내라인, 멋지게 걸어 놔주고 계십니다. 또 랩하트 앞부분에 유토다라는 시벤처 사운드를 갖고 있는 멤버죠. 왼쪽부터 말아봐 주시고요. 유토씨 이렇게, 역시나 시벤처 포즈로 시작합니다. 정면도 한번 말아봐 주시고요. 어떠한 헤어스타일도 다 소화해내는 스타일 소화제입니다. 부채프 유토씨, 부채프 유토. 우측도 한번 말아봐 주시고요. 혹시 이번 컨셉에 맞게 준비해오신 포즈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박벽 변신한 헤어스타일을 또 이용해서 포즈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유토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아쉽게도 부상으로 이번 활동 무대에서는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어서 팬인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 또 포토타임. 왼쪽부터 한번 키노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키노씨 끼를 마음껏 발산해 주시죠. 예. 정면도 한번 가고요. 우측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토불위에 걸맞게. 예. 머리를 아주 붉으래죽죽하게. 예. 좋습니다. 예. 왼쪽도 한번 말아봐 주시고요. 예. 우측도 한번 그 포즈 보고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열정 넘치는 포즈. 네. 또 시그니처 포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키노씨 무대 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모델 뺨씨는 피지컬이 눈에 띄는 멤버죠. 네. 계속 잘하고 있는 우리 우석씨 성장판이 열려있는 우석씨.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왼쪽부터. 네. 시선 정면.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예.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네.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수줍게 우리 유니버스를 향한 소프라 카트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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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준비한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예. 하나 더.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석씨 그 자리 그대로 계셔 주시고요. 이제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멤버들 무대 위로 나와 주시죠. 그리고 이, 그,صidar 시크년단을ên blink Sydney 스킬ative입니다. 여wer게 чув품을 prize 있게 하십니다. 어떠한ização GC입니다. 벗게iritual 그것도 받을 interesante 저를 expect squats. helped 갈 experienciasz 수 Parent свобод시금 되 ready first.